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숭무가 늘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숭무가 가부가 늘어나서 대구로 많이 이용할 수 있어요. 먼저, 1일 전에 숭을 넣으면 숭을 넣을 거예요. 마스 내 오이 따라 전부 신나게 났다도 꼬로 대고노 하이 바다시와 미림使ってないので 오사케とか 오수 하이 그러다가 오사토 수요 하이 이렛때 숯무 아라지오 데치켓에 1인치 오이 때 그다사 그러면 숯무를 죄송합니다 숯무를 소금에 절여서 하루정도 이렇게 두어 주세요 그러면 숯무가 절여지거든요 그때 식초, 술, 설탕, 소금을 넣고 끓여주세요 끓여주시면 설탕과 소금이 다 녹습니다 그럴 때 또 다시마를 이렇게 닦아주시고 다시마를 닦아서 닦아서 분을 전부 덜어 주세요 이렇게 분을 덜고 또 편하게 조금만 이렇게 잘라 주세요 이렇게 잘라서 준비해 놓고 고추도 편하게 좀 잘라서 주세요 이렇게 지금 다 녹도록 소금하고 설탕이 은은한 약한 불에 다 녹게 해주세요 이게 다 녹고 나면요 한김 나간 후에 그냥 굳겠어요 그러면 야채가 굉장히 쪼깃쪼깃해요 씹는 맛이 이제 살아나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다 녹아주시고 다 녹으면 불을 꺼습니다 그리고 숯무를 지금 이 잎싹도 지금 다 넣는데 잎싹도 같이 절여서 먹어도 맛있지만 이 머리를 잎싹을 자르고 자른 다음에 이거를 이런 식으로 슬레이스 약하게 이렇게 좀 저밀어 주세요 썰어 줍니다 이걸 넣고 이거는 중간중간 이렇게 넣어서 이거를 이렇게 넣고 야채도 이거를 이제 안 드시려면 버려도 되는데 야채 같이 먹어도 맛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숯무를 절여 주겠어요 이렇게 다 넣어 주신 다음에 다시마나 고추를 군데군데 넣어주세요 군데군데 넣어주신 다음에 이걸 아까 녹은 식초물이에요 초물이에요 전부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지금은 타파로 이렇게 통으로 했지만 이 샛마이 집게는 비닐로 넣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둥글둥글 잘 돌려가지고 절여 주는 게 더 빨리 절여집니다 이거를 오늘은 통에 넣어서 절여 주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비닐봉지에 넣어서 오른쪽 왼쪽 둥글둥글 잘 절여서 주는 게 더 빨리 절이고 맛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오늘은 랩을 써가지고 이것도 무거운 무거운 이렇게 무거운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눌러 줘야 돼요 눌러서 여기에 놓아두면 하루 정도 밖에 놔주세요 근데 여름에 밖에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돼요 여름에 밖에 놓으면 안에다 냉장고에 집어넣어서 좀 무거운 거에 이렇게 눌러 주시면 소금 맛이 쫙하고 촛물이 맛있는 달고 새콤한 맛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숭무 절인 걸 절인 김치인데요 이걸 또 더 새콤하고 맛있게 드신 거는 유자 지금 저희들 여기다 다시마, 고추 다 집어넣었잖아요 그럴 때 아예 사이사이에 유자 껍질만 해서 집어넣으면 또 산끗하고 맛있습니다 만약에 유자가 없어요 그럼 네모를 그렇게 좀 이렇게 겉만 잘 발라서 채쳐가지고 넣어도 맛있습니다 일본에는 여러 가지 치켓무누가 있는데 숭무가 없을 때는 뭘로 하죠? 뭘로 해요? 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샘마이치게는 교토의 항토 음식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일본 분도 한국말 공부하시는 분들 많이 봐주세요 또한 한국에 있는 분들이 일본 요리에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시청해 주세요 오늘은 일본의 숭무 가부예요 한국 숭무하고는 조금 이렇게 씹는 맛도 틀리지만 이걸 절여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별미예요 이거를 지금 아까 통에 담았지만 무거운 걸 이렇게 눌러놨어야 빨리 절여지거든요 이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비닐봉지에 정말 편하고 좋습니다 그래 비닐봉지에 이거를 보세요 아까 절인 거 지금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을 하나도 안 넣고 그리고 여기는 식초 물을 약간 끓여서 끓여서 바로 한길이 나간 뒤에 이거를 집어넣었잖아요 삼식 한 거를 먼저 비닐에 집어넣고 지금 이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먹어볼까요? 음 너무 맛있어요 제가 이거 절인 지 딱 지금 10분 됐습니다 10분 됐는데도 맛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쿠키를 빼고 한국의 김치도 그렇지만 일본의 치키문우도 공기가 너무 많은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짤 이렇게 해서 묶어 놓으면 이렇게도 누르고 이렇게도 눌러서 절여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틀 정도 놓아준 다음에 드시면 맛있게 드실 수가 있는데요 이 가부를 아까 촛물을 만들어서 넣었잖아요 근데 촛물을 만들어서 넣지 않고 끓지 말고 이거는 촛물을 끓여서 바로 한김 나간 다음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끓이지 않고 식초, 설탕, 소금만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도 굉장히 맛있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설탕을 조금 더 많이 넣는 게 좋고요 소금을 좀 보통 때보단 조금 덜 넣는 게 좋아요 2% 정도 키로당 2% 그런 식으로 넣으면 굉장히 맛있는 가부, 숭무, 절인 김치가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일본의 대표적인 나라 일본이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치키문우라면 일본에 굉장히 유명한 장소가 있어요 교토 교토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있을 거예요 교토라면 굉장히 우리 한국의 경주 같은 곳이에요 역사도 있고 문화도 있는 곳에서 맛있는 치키문우를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은 이 숭무, 가부, 치키문우로 교토 같이 가는 여행을 한번 떠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교토로 갑시다 안녕 와 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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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ум 감사합니다.